그래서 이게 캡쳐보니 민감한 걸 갖고 있을 걸 봤는데 사실 이준석 대표가 이거 사실 내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봐도 완결성도 떨어지고 이거는 허수하게 빈약하기 짝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이 대표가 지금 이런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왜 자기한테 불똥이 튀느냐. 그런데 이 문제가 개혁신당의 약간 이미지에 지금 훼손이 오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전직 의원들을 5명을 끌어들여서 국고보조금 26억 원 받고 그다음에 이거를 말하자면 1번과 3번, 여성에게는 1, 3, 5번을 줘야 하니까 그걸 딜로 비춰진가 봐 굉장히 고심하고 지금 이준석 대표가 좀 신중하게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건 팩트는 분명합니다. 여기서 드러난 게 없다는 거.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이 이거는 받는 순간 이거는 개혁신당이 망하기 때문에 끊어라라고 얘기했다는 거. 저는 이게 결과라고 봐요. 아니 그러면 명태균 씨가 정말 사기꾼이고 예를 들면 또는 브로커면 대통령하고 통화했다고 그랬고 여사하고 통화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용산에서는 뭐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명태균 씨를 갖다가 허위사실 유포로 아니 이재명 대표도 허위사실 유포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소위 선거 브로커가 그렇게 지금 온 언론이 난리가 났는데 그러면 당연히 대통령과 대통령 여사하고 통화했다고 그렇게 떠벌리고 다니는 명 씨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를 해야 되는데 왜 안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요즘 방송 보면 되게 막 저한테만 뭐라 그러면서 이준석은 네가 뭔데 아니라고 하는 거냐. A 의원 B 의원은 봤다는데 이러거든요. 봤어요? 문자? 거기서 A 의원이 전대. 이게 약간 꼬인 거예요. 이게 지금 보니까. 찍히셨어요? 네. 그런데 김영선 의원이 무슨 처음에는 1번을 달라고 했다가 낭비해서 3번 달라고 했다가 그건 뭐 얘기할 것도 없이 그건 거론의 가치가 없으니까 난 상대도 안 해버렸던 상황인데 반응을 보이질 않으니까 김영선 의원이 우리 집을 또 많이 찾아왔던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가 그 시점에서 굳이 그거를 팽개칠 이유가 없습니다. 만에 하나 김영선 의원께 공천 비례대표 순번을 주지 않더라도 이준석 대표는 이미 당할 것을 다 당한 사람인데 더 이상 뭐가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팩트에 대한 자신이 없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힘은 정선도 붙이지 않고 코드오프를 했죠. 그 이상 제가 특별히 더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에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 2월 29일이죠. 4월 총선이 있기 이전에 국민의힘의 김영선 전 의원이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폭로하겠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대가로 개혁신당의 비례대표 자리를 달라라고 요구했다고 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일단 거론되는 당사자들은 부인을 하거나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말이 많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박장환 교수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당시에 김영선 의원 측이 비례대표 1번을 놓고 거래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데 지금 이준석 당시 대표 그다음에 지금 김영남 전 의원이라든지 관계자들은 그런 접근을 해왔다. 그런데 우리가 거부했다. 이게 팩트 결론이에요. 일단 만남은 맞고. 그렇죠. 비례대표 얘기를 나눈 것도 맞다. 그렇죠. 그런 제안을 받았지만 우리가 고민 끝에 거절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 소위 말해서 개혁신당이. 그럼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게 지금 상당한 악재인데 소위 말하면 이슈를 분산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질을 갖다가 소위 말하면 정치 공작 그다음에 비례대표 1번 자리를 놓은 어떤 거래 흑막 이런 쪽으로 지금 이야기를 끌고 가는 것 같은데 당시에는 소위 말하면 김 여사의 공천 개입이 퍼즐의 큰 한 조각에 불과했어요. 소위 퍼즐이 맞춰진 상태가 아니라 큰 한 조각 봤더니 누구든 총선에서 초대형 이슈 의혹을 가지고 당사자가 폭로하겠다고 그러는데 사실 확인 안 해보고 싶겠습니까? 모든 당사자라면 다 사실 확인 안 해보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그 새벽에 저 멀리 경남 파동인가요? 슬불사까지 갔는데 이준석 대표가 당시 판단할 때는 퍼즐 조각으로 공룡 같기는 해. 공룡 같기는 한데 이게 완성된 퍼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비례대표를 이걸로 거래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거절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2월달 얘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9월달입니다. 9월달에는 이 퍼즐 조각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공룡 같다라고 하는 퍼즐이 그 2년 전에 소위 김영선 의원이 창원에 제복을 갈 때 당시에 소위 녹취가 이미 언론에 공개가 됐고 또 다른 퍼즐들이 이미 나와 있고. 조각조각들이 지금 흩어져 있는 상황인 건가요? 아직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소위 뉴스토마토 측에서 통신비밀보호법이니 여러 가지 이유로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 조각들이 또 몇 개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상 이 퍼즐 맞추면 초대형 이슈가 나오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의 현재 상황이에요. 그 당시에 그 퍼즐 조각 하나가 그걸 가지고 완전하게 판단할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 얘기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사실 큰 의미는 없다고 보는 거죠. 아직까지 정황상으로는 소위 말하는 비례대표 공천거래 이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2단계까지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퍼즐이 아직 다 공개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 퍼즐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그 당시에는 좀 고민스러운 면이 있었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아마 최인호 의원께서도 박창환 교수님이랑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실 텐데 그런데 제가 박 교수님 말씀에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지금 7불 사이에서 이준석 대표와 김영선 전 의원이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김영선 의원이 김종인 위원장 집에 찾아가서 비례대표를 요구했느냐 안 했느냐는 본질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준석 전 대표가 봤다는 그 텔레그램 문자 메시지에서 이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의원에 너 저리 가라 뭐 해줄게 이런 식으로 공천에 개입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인데 그걸 직접 본 이준석 대표가 그때도 그랬고 지금 이게 논란이 된 이 9월달 지금도 각종 방송이나 언론을 만나서 내가 그때 그 문자 텔레그램 문자 메시지를 봤더니 그건 공천 개입으로 볼 만한 소지가 약하더라. 소위 말해서 얘기거리 안 된다라고 판단했다는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2월에만 하는 게 아니고 2월에 그렇게 판단했고 9월인 지금도 우리 박찬경 교수님 말대로 보면 그때는 일개 퍼즐에 불과해서 그런 확신이 안 들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충분히 조각조각 맞춰질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왔다라고 치면 지금에 와서는 이준석 대표가 그때는 내가 봤을 때 얘기가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다른 퍼즐과 묶어보니까 얘기가 되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도 9월달인 이 지금도 이준석 대표는 그게 얘깃거리가 안 된다. 공천 개입 의혹은 좀 너무 나간 얘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이준석 대표는 문자 메시지를 본 이준석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부분은 제 말이 맞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 대목에서 좀 여러 가지 억우심을 사고 있기는 하죠. 그러니까 직접 본 사람은 공천 개입이라고 생각을 안 한다는 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이준석 대표는 왜 불똥이 우리한테 튀지? 이런 말을 했는데 사실은 이준석 대표의 입장에서 보면 사고는 김건희 여사가 친 것으로 논란이 있는 거 아니냐. 올해도 공천 개입에 논란이 있고 22년에는 성공한 공천 개입이 있었다는데 그걸 문제 삼고 그럼 명태균 씨와 김여사의 관계가 무엇이며 용산과의 관계가 도대체 어떤 관계길래 이런 공천 개입뿐만 아니고 다른 영역에까지 넘나들러서 힘을 발휘했느냐라는 것을 밝혀야지 왜 우리 쪽에 관심을 가지느냐라고 해서 억울함을 상당히 토로하는 불똥이 왜 우리한테 튀지라고 하는 말인데 그런데 이 대목에서 조금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평상시에 이준석 대표의 용산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공세 그런 지금까지 양태라든지 포지션이나 보면 상당히 이 정도면 상당히 크게 공격해야 되는데 그렇죠. 좀 애매한 입장을 취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좀 억우심이 있다. 이놈에 대해서 저는 김영선 의원이 전 의원이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 호주문의가 두 개를 갖고 있었던 것 같다. 하나는 올해 있었던 공천 개입 가지고 비례대표와 관련한 뒤를 이준석 대표와 칠불사에서 제안했는데 거부당했다라는 것이고 22년도에 성공한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는 그래도 김여사와는 완전 단전을 못하니 또 다른 다음에 어떤 관계를 위해서 남겨놓은 거 아니냐. 그래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뭔가 퍼즐이 잘 맞춰지지 않는 완벽한 뭔가 문제 삼을 만한 내용이 아닌 걸 가지고 왔기 때문에 뭐 그냥 그 현장에서 거절한 것이다 라고 하지만 그러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22년도에는 또 대표 시절이었지 않습니까? 물론 공천관리위원장은 윤상일 의원인 게 하더라도 그렇죠. 과연 김영선 의원이 윤핵관이 추천을 했는데도 그 센 윤핵관이 추천을 했는데도 그걸 역전시키는 과정을 과연 몰랐겠냐. 그런 대목에서 총선이라는 아주 정치적으로 큰 예민한 공간에서 이 정도 사안을 가지고 평상시답지 않게 덜 공개했다는 측면에서는 좀 말들이 앞으로도 조금 더 나오고 혹시나 맹태균 씨나 김영선 의원의 입장에서 뭔가 나오면 공공에 빠질 수도 있나 하는 그런 의무증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꼬였다고 표현을 했어요. 뭔가 좀 꼬였다는 거는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일이 잘 안 풀렸다. 어디서나 갑자기 스탑이 됐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면 뭔가 이번 지난 총선에서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한 어떤 폭로가 나오고 이러면 좀 모양이 만들어질 수 있었는데 들여다보니까 지난 22년 재보궐선거까지 어떻게 나오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준석 대표가 당시 대표였고 국민의힘의 대표였고 어떻게 보면 본인이 영향을 또 받을 수 있다. 이런 계산에서 여기서 그만해야겠다라는 해석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지금 최 의원님 말씀은 그런 맥락이신 듯 싶은데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허술한 보도와 실패한 공작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너무 어렵게 저희가 해석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실패한 공작이라는 말도 잘하셨는데 공작을 했지만 실패했다 이렇게 들으셨는데 어쨌든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김영선 의원이 공작을 했는데 실패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보십시오. 이게 뉴스토마토가 최초 보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마치 뭔가 있는 듯이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서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게 캡쳐보니 민감한 걸 갖고 있을 걸 봤는데 사실 이준석 대표가 이거 사실 내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봐도 완결성도 떨어지고 이거는 허술한 빈약하기 짝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이 대표가 지금 이런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왜 자기한테 불똥이 튀느냐. 그런데 이 문제가 개혁신당의 약간 이미지에 지금 훼손이 오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전직 의원들을 5명을 끌어들여서 국고보조금 26억 원 받고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말하자면 1번과 3번 여성에게는 1, 3, 5번을 줘야 하니까 그걸 딜로 비춰진가 봐 굉장히 고심하고 지금 이준석 대표가 좀 신중하게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건 팩트는 분명합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게 없다는 거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이 이거는 받는 순간 이거는 개혁신당이 망하기 때문에 끊어라라고 얘기했다는 거 저는 이게 결과라고 봐요. 그래서 김용남 전 의원들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논의했는데 하지 않기로 했다. 저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명태균 씨의 녹취록이 지금 공개가 됐잖아요. 그 자리에 동석했다고 알려진. 그렇죠. 그런데 이 녹취록이 공개가 된 거는 그 당시 명태균 씨와 통화한 분이 이거 공개도 좋다라고 동의를 했기 때문에 공개가 된 거고 지금 다른 내용들이 소위 말하면 뉴스토마터 측에 있지만 공개를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통화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의 소위 제3자끼리의 녹취가 있기 때문에 또는 캡쳐본이 있기 때문에 공개 못하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한 건 이거예요. 아니 그러면 명태균 씨가 정말 사기꾼이고 예를 들면 또는 브로커면 대통령하고 통화했다고 그랬고 여사하고 통화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용산에서는 뭐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명태균 씨를 갖다가 허위사실 유포로 아니 이재명 대표도 허위사실 유포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소위 선거 브로커가 그렇게 온 언론에 난리가 났는데 그러면 당연히 대통령과 대통령 여사하고 통화했다고 그렇게 떠벌리고 다니는 명 씨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를 해야 되는데 왜 안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지난 총선을 앞두고 김영선 의원과 지역구 이전 문제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았다는 거는 받아들이나요? 아니면 그런 사실 자체도 없다라고 지금 보고 계시나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 정확한 사실관계를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만 일단 저는 이준석 대표가 소위 칠불사의 밤이라고 불리는 2월 29일 당시에도 그런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보면 뭔가 실체가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랑 김영선 의원이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사실도 없다라고 지금 아니 뭐 이준석 대표가 텔레그램 메시지를 봤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그럼 인정. 본인이 봤다고 하는데 그 메시지에 대단한 내용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뭔가 중요하고 의미 있는 내용이 있었다면 당시 이준석 대표는 그런 것을 본인이 독자적으로라도 폭로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날짜가 2월 29일이었잖아요. 열흘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소위 그 개혁신당의 빅텐트가 깨졌습니다. 새로운 미래 쪽하고 해서 5개 세력이 다 연합해서 하려다가 이낙연 전 대표 측 세력은 도로 탈당하고 합당을 무료로 돌리기로 했던 날이 2월 19일 아닙니까? 그래서 당시에 개혁신당은 사실 원내 의석 한석도 장담하기 어려운 대단히 붕박한 처지에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준석 대표 본인이 그런 걸 봤는데도 비례대표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고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그 상황을 봤을 때 이준석 의원이 지금 하는 얘기는 나름 신빙성이 있다. 일단 그렇게 보고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명태균 씨한테 김영선 전 의원이 수천만 원의 돈을 건넨 정황이 포착이 됐다. 그게 또 시기가 하필 22년의 재보궐선거 이후에 본인이 공천되고 당선까지 되고 난 후여서 뭔가 민신적다. 이 부분을 좀 들여다봐야겠다 하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앞으로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 부분이 수사 대상이 됐다고 해서 그것을 김건희 여사하고 바로 관련시키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명태균 씨는 미래한국연구소라고 하는 회사의 회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래한국연구소라고 하는 회사는 김영선 전 의원이 2019년에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로 등기가 됐었던 회사예요.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구에서 2022년 보궐선거에 당선이 되고 나니까 창원 의창구로 본점 소재지를 옮깁니다. 그래서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회장은 본래도 좀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걸로 보이기 때문에 뭔가 돈이 오고 갔다면 그 두 사람 사이의 문제이지 중간에 김건희 여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죠. 그것을 가지고 그 내용만 보고 김건희 여사하고 관련이 있다고 단정짓는 것은 선글되지 않는가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명태균 씨가 윤석열 부부와 대통령 부부와 연관 있고 친분이 있다고 알려졌기 때문에 중간에 개입이 돼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으로 연결고리가 생겨나고 있는 건데 단순히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의 관계일 거다라는 게 송 대변인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특정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여러 가지 진위공방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고소고발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이것도 조금 시간을 두고서 아마 풀어나가야 될 것 같고 식당 언론에 보도를 좋은 씨의 관계였습니다. newig 한글자막 by 한효정